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강원도 영동쪽에서 등화를 하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헐 그런데 터널을 딱 질하자마자 영서는 지금 온도도 20도인게 문제가 아니라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터널을 넘어서 영서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이것은 개방산 근처입니다. 개방산 마을 입구에서 등화를 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곤충이 날아오면 등화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등화의 단골손님이죠. 검정한 쏘입니다. 검정한 쏘 자 하여간 하여간 오늘 한번 등화를 해보겠습니다. 아 근처에 또 가로등이 크게 있네 어쩔 수 없죠 뭐 하여간 근처에 산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노란풍뎅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 멀리 보이시죠 저 친구 현성님입니다. 현성님 현성님은 오늘 현성님 오늘 좋게 얘기하면은 도우미 나쁘게 얘기하면은 노예 일본말로 얘기하면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까 뭐라고 했지 내가? 일본말로? 시다발이 시다발이 맞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시다발이라도 좋은 곤충이 날아와서 현석 군의 입에서 웃음이 피어나오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굿! 굿 아 희조 꽃매미 입니다 만천이 엄청 좋아하는 놈이죠 와 좋습니다 굿 희조 꽃매미 하하 역시 다우리야 딱 시즌이 다우리압니다 암컷입니다 멋집니다 아우리야 이야 최고다 아 멋진 나방입니다 굿 apprent obedient 바로 금줄풍댕이 입니다 보통 등화를 키면, 가장 먼저 날라오는 풍댕이 중의 한 정도 금줄 풍댕이 굿 동해등에 비슷한 놈이만으로 nuevo 놈았습니다 에어 어흐 이 놈부라 동해등에 긴다색 비슷한 그런 풍댕이 더 날아갔습니다 이건 뭐지? 허허 한번 채집해 가봐야겠네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배짱이 비슷한 놈인데 아 육식이로군요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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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의 전령입니다 거의 등어가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뭔지 볼래 못생겼다 매미총 까톡깔라 아 이놈은 또 뭐야 날돌해 이건 또 뭐지 헤헤이 참 장사 암컷 굿 목표정 중에 하나 납니다 갈색 날개 으흠 몸에 뚝인가요 으흠 아 이건 뭐야 이거 강변계절이야 뭐야 이건 진짜 맞습니다 항상 와흐 멋진 금줄풍뎅이가 한 마리 더 날아왔습니다 야 멋지다 너 우아우 초초초 대형 장사 암컷입니다 와 멋있다 와 멋있다 크니깐 자 보십시오 와 크죠 굿입니다 으흐 이건 또 무슨 거절이지 으흠 이거 뭐야 배짱이 뭐야 이거 배짱이처럼 생겼는데 꽤 크네 근데 원래 배짱이 크지 않은데 이야 웃긴다 와 왕소등에 크다 크다 진짜 너 와 짜식 마음에 든다 역시나 귀매미입니다 귀매미 홍다리 노린데 비슷한 놈이 오면요 이쁘다 너는 데려가자 와우 소경사 암컷입니다 멋지다 야 어 그건 뭐야 아 아 홍다리 홍다리 중형입니다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 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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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딱봐도 다울이야 딱봐도 다울이야 다우리의 암컷 자식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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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오늘 금주리 좀 대부분 날라옵니다 자식 하아 너무 귀엽죠 우단걸레 너무 귀엽습니다 무슨 넓적한 수종류인데 뭐지? 새집 우와 역시나 멋진 대형 다우리아입니다 아 진짜 멋있다 대한민국 로젠벌기 굿굿굿 우와 다우리의 암컷입니다 하하 이놈들 봐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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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했어 이거 뭐야 우와 이씨 우와 크다 이야 크다 크다 오늘 어 뭐야 또 이거 넌 또 뭐야 이건 뭐지 톱이야? 톱이야 뭐야 넓이야? 넓적이지 이거는 넓이네 넓 넓 장사요 장사야? 네 이 아식 왜 그래 이 아식 아이고 웃긴다 아이고 웃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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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너는 여기 왜 왔어 인마 너는 여기 왜 왔어 이 아식아 빨리 집에 가 자스가 이야 지금이 역시 다우리아 시즌입니다 확실히 굿입니다 이야 깨끗한 참나무 산루의 나방입니다 와 진짜 깨끗하다 멋집니다 굿 헐 바로 옆에 또 경사암것입니다 아하 좋습니다 애매미 청동풍뎅이입니다 청동풍뎅이 별줄입니다 별줄 굿 아하 사마귀부치입니다 사마귀부치 굿 아하 홍다리 암컷입니다 굿굿굿굿 암컷 와후 다우리아 입니다 이야 잘 날라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멋진 다우리아 아하 또 다우리아 암컷입니다 굿굿굿굿 으흥 뭐야 넌 필요없어 으흥 요놈 봐라 아하 요거 어 앞다리가 없어 에이 나쁜 놈 어떻게 뛰었어 에잇 아하 이거 무슨 바구미 같은데 예쁘다 작지만 무슨 바구미지 무슨 밤바구미 종류 도토리밤바구미 이런 종류가 뭔데 작지만 예쁩니다 아하 오늘은 다우리아 데이입니다 암컷들 많이 날라오겠습니다 굿입니다 아하 만철이 좋아하는 애매미도 왔습니다 아이고 약간 붉은색의 다우리아 암컷이 또 날라왔군요 멋집니다 우와 이놈은 크다 사마귀부치가 엄청 크네 이야 멋지다 너는 뭐냐 너는 뭐냐 이놈아 허허 이 놈 봐라 멋진데 참나 넓적이 종류입니다 체포 다행히 애매미가 꾸준히 날라옵니다 다행입니다 헉 이게 뭐야 매미나방 아직까지 있어 우와 커다란 매미나방 암컷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쳐다내야 되나 우와 참 으하 또 다우리아 수컷이 한마리 날라와 주었습니다 멋지군요 다우리아 수컷입니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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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일어내옵 어쩔 ic 오 어 오 야 이거 특이하다 이거 뭔지 와 이놈봐라 꼭 벌처럼 생긴 이야 잡아야겠다 생긴 것이 완전히 벌이죠 이런게 좋은건데 이거 아이 참 나 원 아하 또 이야 이 놀이 제가 많이 오네 정말 많다 이거 또 애매매 입니다 아 이런데 호종매미가 딱 있어야 되는데만 이야 하하 그래도 애매미라도 좋습니다 으아하 싸막이부치 아 눈 색깔 너무 예쁘다 얘 이야 최고인데 우와 털개미 쪽에 개미라 보이는 공주개미들 이 작은거는 숙혜미 잖아 이야 숙혜미와 공주개미들이 와 많이 보이는군요 이야 자 여기서 일단 일부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2부 기대해 주십시오 굿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수박 도착 2부 해왼 4부 6부 감사합니다.